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DJI의 텔로라는 드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셨나요? 10cm도 안되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자동 호버링, 사진, 영상 촬영, 팔방향 플립, 서클, 드론이 등의 자동 비행, FPV, 고글비행, 코딩까지 가능한 미니 드론계의 팔방 미인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사용하시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기능인 코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코딩이 뭘까요? 네, 이렇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컴퓨터나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로 컴퓨터에게 말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2015 개선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초중고 교육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코딩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텔로 드론도 바로 코딩이 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의미의 코딩이라기보다는 스크래치나 드론 블록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비행을 하기 위해 드론에게 어떤 순서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텔로 드론 한 대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스크래치와 노드 프로그램 그리고 텔로용 명령 파일입니다. 시작하죠. 먼저 이 영상에 있는 이 세 가지 링크를 제가 본문에 첨부해 드릴 건데요.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을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저는 미리 해놨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바로 이 스크래치라는 파일이고요. 저희가 설치할 것은 오프라인 에디터예요. 텔로를 코딩할 때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건데요. 대신에 이 인터넷 연결은 텔로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이 가능한 오프라인 데스크톱용 스크래치를 다운받을 예정입니다. 파일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전 버전인 2.0을 추천해 드려요. 밑으로 내리시면 스크래치 2.0이 있고요. 여기서 윈도우스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윈도우스 다운로드 아 그리고 이 어도비 에어 파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제 pc에 어도비 에어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 귀여운 고양이 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네요.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해서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이벤트, 제어 이런 명령어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가 실행창이고요. 이 고양이를 명령어들을 입혀서 어떻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소리에 반응하고 이런 거를 명령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네모창이 작업창이에요. 여기다가 10만큼 움직이기, 15도 돌기 이런 가로안의 내용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 이벤트라고 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얘가 계속 10만큼 움직여서 30 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런 움직임을 해라.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알려줘야 저희가 예를 들어 사람한테 너 여기까지 가 이러면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무슨 방향으로 몇 초에 걸려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줘야 저희가 원하는 그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익히는 것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고 대신에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텔로를 위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텔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로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노드라는 것을 또 주소창에 치고 들어가시면 노드.js라는 파일이 뜨겠죠. 이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구 버전이고 오른쪽은 신 버전이에요. 둘 중에 아무래도 구 버전이 좀 더 안정화가 되어 있고 신 버전은 또 에러가 혹시 모를 에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노드 12.8.0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크래치라는 스크래치의 명령어 파일이 필요하겠죠. 이거 주소창에 넣으시면 하단에 보이는 이런 스크래치 압축 파일이 생기는데요. 압축 파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저처럼 세 가지 파일을 가지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두 번째는 노드 프로그램 세 번째는 스크래치 명령 파일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텔로를 스크래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이 압축을 풀었던 스크래치 폴더에는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텔로라는 프로그램이 자바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이 자바 스크립트 파일을 노드라는 프로그램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노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텔로 스크래치가 러닝된다. 라는 말이 뜨겠죠. 이 창을 그대로 띄워두시고 스크래치를 실행해주세요. 스크래치를 실행하시면 아까처럼 이런 화면이 뜰텐데요. 여기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만 떠요. 그런데 저희는 노드를 실행했는데도 여기에 별다른 명령어가 추가되지 않았죠.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달라진 점 한 가지 찾으셨나요? 그냥 누른 점과 Shift를 눌렀을 때 그냥 Shift. 이 밑에 세 가지가 생겼죠. 그 중에서 HTTP 확장 기능 불러오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그러시면은 아까 있었던 텔로 스크래치에 있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넣어주세요. 네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추가 블록에 가시면 텔로 컨트롤이라는 명령어가 생겼습니다. 텔로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간단히만 알려드리면 테이크 오프, 일륙, 착륙, 몇 20cm까지 상승, 20cm 하강, 20cm 왼쪽으로, 20cm 오른쪽으로, 20cm 앞으로, 20cm 뒤로, 로테이트, 회전하다, CW, 클락와이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각도, 몇 도, 90도, 90도 시계 방향 회전, 90도 반 시계 방향 회전, Flip, Flip을 한다, F, Forward겠죠. 앞으로 B 하면 뒤로, L 하면 왼쪽, R 하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Flip이 됩니다. Step Speed, 스피드 설정입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이제 스크래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시면은 명령어를 가지고 작업판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서 이거 세팅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명령어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넣어주셔야지 왜냐하면 실제로 텔로가 비행을 하는데 비행, 뭐 이륙 하고 뭐 몇 미터 앞으로, 몇 미터 뒤로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미터 앞으로 가는 것도 몇 초에 걸쳐서 가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명령어가 들어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다리기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충 짜 볼게요. 일단은 그냥 간단히 시번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시간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은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뭐 디스턴스도 100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륙해라, 2초 기다려라, 100cm 위로 올라가라, 5초 기다려라 됐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에 가시면 언제 이륙하라는 말이 없어요. 명령어가 없어요. 저희가 드론을 날릴 때도 분명히 이륙 버튼이나 뭐 이 조종기에서 이륙 키를 눌러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륙을 언제 할지 이 명령을 언제 시작할지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륙하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넣어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신 다음에 컴퓨터에 인터넷을 이제 와이파이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와이파이로 잡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텔로랑 연결하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텔로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을 가시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 텔로, 뭐 CS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연결 아, 참고로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 끊기는 부분도 있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제 아기가 울어가지고 아기 보러 가면서 흐름이 좀 몇 번 끊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인터넷 없음 개방형이라고 뜨는데 이렇게 되면은 텔로랑 PC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되고요. 어우 저는 방에서 눌렀는데 갑자기 떠가지고 스페이스 키를 눌려서 내렸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방에서 그냥 띄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명령어가 이렇게 노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텔로를 통해서 스크래치를 하시다 보면 코딩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텔로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드론이기 때문에 미세한 바람 같은 거에도 영향을 좀 받고 뭐 그 실내 지형 지물 때문에 좀 오차가 좀 커요, 사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정확한 뭐 코딩 비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도 낼 수 있고 이 텔로 코딩을 통해서 내가 기획한 비행이나 아니면 장애물 코스를 이렇게 완주를 했을 때 비행을 했을 때 그 성취감, 또 이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어, 다른 코딩 통해서 하는 이런 로봇 같은 뭐 소프트웨어 교구나 이런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정말 말 그대로 2D잖아요. X축과 Y축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텔로 같은 드론은 3축이죠. 3D, X, Y축 뿐만 아니라 Z축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구로서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하면서 텔로를 통해서 코딩에 재미도 붙이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할 수 있는 훌륭한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서 저도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도 막 애기가 언제 깰지 몰라서 빨리 좀 허겁지겁 말하고 접는 느낌이 있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드론 블록스라는 앱에서도 텔로를 코딩할 수가 있어요. 드론 블록스 어플로 텔로를 코딩해서 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 이었구요. 오늘 보신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